안녕하세요. 이데올리온 전문가 전문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좋은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 선을 안착을 시키면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항상 강의 드리는 소확주, 작지만 확실한 기업들이 주가 탄력성도 굉장히 좋았던 것을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소확주를 알고 싶거나 아니면 더 다양한 깊이 있는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채널에서 신대가 검색 후 친구 추가 또는 샵 3772로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신대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소확주 3선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강의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강의 드린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됐는데요. 총 5가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실적에만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분기나 반기, 사업 보고서 발표 시즌이 되면 반드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어땠는지 또는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난주 강의 내용처럼 사업의 내용에 있는 그 기업이 어떤 업종에 섞여 있고 어떤 기술력을 가져서 어떠한 좋은 실적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반드시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이 첫 번째 제 투자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드시 자기만의 앞에 좀 내용이 빠졌는데요.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자라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펀드멘탈이나 기본적 구석으로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만 반드시 이게 꼭 정답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반드시 투자 원칙이 필요하다는 건 자기가 자주 이용하는 보조지표라든지 기도적 분석 아니면 이동평균성 거래량 등 각자의 스타일들에 맞춰서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 나만의 투자의 원칙이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이 막닥뜨려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에는 여러한 풍문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다양한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런 풍문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주변에 이 종목이 좋더라 이런 카더라 얘기들을 통해서 거래를 많이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기업을 분석하고 재물을 파악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에 된지 알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만이 반드시 좋은 투자,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두 번째로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규모에 따라서 15개 또는 30개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떠한 면에서 필요한 거냐면 첫 번째로는 투심 관리입니다. 투자 심리를 투심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매일매일 시세나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종목들의 주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분명 좀 더 갈 수 있고 괜찮은 기업들을 미리 팔아서 어떤 미래의 기대 수익을 놓쳐버리는 케이스가 분명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심 관리라는 거는 여러 종목 중에서 소확주로로 만약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확률 높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리는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들의 탄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좌, 계좌 수익률이나 계좌 수익금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서 투심 관리를 하자는 게 세 번째 내용이었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100%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10개 기업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한 개 같은 게 한 개의 기업이 만약 실적이 훼손될 정도로 예상 컨센스보다 많이 훼손될 정도로 실적이 안 나왔다고 했을 때는 과감한 손절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종목을 투자해서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전반적인 계좌 수익률은 좋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중에서는 미스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과감히 손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첫 번째 강의 드렸던 주제였죠. 돈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사자는 겁니다. 그때 얘기 들은 것처럼 돈 잘 번다는 건 과거에도 잘 벌었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잘 번다는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주가라는 건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분명 좋은 기업이고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정 주가보다 싸게 산다고 하면 이 하방이 많이 내려갈 수 없는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흔들림이 덜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지수가 빠르게 돌아설 때는 이런 저평가주 그리고 소확주들은 더 빠르게 시장의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네 번째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은 오늘 강의 주제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 변화에 대해서 실적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날그날 있었던 정치 테마주를 보면서 접근하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실적이 변하게 미묘하게 변화하는 분기별로 QOQ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은 예를 들자면 심택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심택은 이제 패키지 기판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메모리 쪽에도 익스포저가 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발굴하고 보니까 이 업종은 다른 기업들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 어떤 실적을 내고 있을까라고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그리고 시그네틱스라든지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대덕전자라든지 유관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이런 기업들을 한 번에 포켓에 담아서 투자를 하는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섯 가지 전략이 소확주라는 기업을 좀 더 주가를 빠르게 그리고 내 계좌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주는 부스터 효과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오늘 다섯 가지 드렸던 투자 원칙에 대해서는 꼭 명심하시고서 머리에 좀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3월 달이고 이제 3월 달 말이면 이 연간 사업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라고 제가 지난번 얘기를 드렸었고 이거는 1년치이기 때문에 다른 분기나 반기 대비해서 기간이 200일 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90일인 3월 30일이나 3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건에 충족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유가증권 시장부터 먼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기보고서의 미제출입니다. 정기보고서라고 하면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말하는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사업 보고서를 만약에 미제출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제출을 못했다고 했을 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10일 동안 또 유예 기간을 주지만 못 제출하게 되면 이 기업은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반기나 분기보고서를 미제출을 했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정기보고서 사업이나 반기 그리고 분기보고서를 만약에 또다시 미제출하게 되면 이것도 정기보고서 미제출에 해당되는 상장 폐지 대상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기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회계 범인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회계사들이 이제 감사 의견을 주게 되는데요. 감사 보고서 상에 구적정과 의견 거절이 있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년 연속으로 이것보다는 약하지만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일 경우에도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금을 전액 잠식했다라는 뜻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손익계산서에서 그때 얘기 들은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항목이 매출액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영업이 마지막에 있는 게 순이익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기업들은 적자가 나지 않고 꾸준히 돈을 벌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이 많지 않았고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돈을 못 벌어서 자본 잠식 결국 단기 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순이익이 자본상태표로 가게 됩니다. 차후에 또 강의 드리겠지만 자본상태표에는 자산과 그리고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손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 규모가 기본적으로 회사가 설립할 때 들어갔던 자본금을 잠식할 정도의 손실이 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금의 50% 이상을 자본 잠식한 상태에서 2년 연속 된다면 이 또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제가 많이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매출액이 2년 연속으로 50억 미만일 경우에도 코스피 상장사들은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스닥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항목들을 좀 가져왔고요. 사실은 이거는 일부만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발췌를 해온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한국거래소 KRX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일정 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소포 완화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밑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매출액 미달은 코스피는 50억이었지만 코스닥은 30억 미만이 2년 연속될 때 그리고 자본 잠식이 똑같이 되고요. 완전 자본 잠식이 됐을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반기 사업보고상 자본 잠식률이 2년 연속이 아니라 1년만 되더라도 상장폐지 대상이 되고요. 자기 자본이 10억 미만이 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정과 의견 거절도 마찬가지였고 이거는 코스피가 2년 연속이었는데 코스닥은 더 좀 세게 기준을 강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3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시즌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좀 보시는 종목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확인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가 어떤 손실이나 영업 손실이나 자본 잠식이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확주들, 작지만 확실한 기업들은 이런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 적어도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확주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상장페이지 관련된 얘기를 시즌이기도 하고 같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금리적인 이슈를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최근 6개월 동안 금리를 우리나라는 세 번이나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주가 지수의 추이와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주황색 그래프가 금리의 우리나라 기준 금리의 추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즌에 맞춰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됐고요. 이걸 딱 보시면 주가와 금리는 상관관계가 역의 관계에 있는 거고요. 결국 주가가 높아지면 금리가 내려간다. 결국 다시 역으로 얘기 드리자면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얘기를 더 드리자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돈들이 많이 넘쳐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예적금보다는 이런 주식 쪽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좀 이때 얘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년 부근에 기준금리가 5.27%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1.25포인트 정도가 하락이 된 건데 이때 기억을 하시나요? 2008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금융위기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간략히 얘기를 드리자면 프라임이라는 게 우량하다는 뜻이고요. 서브라는 건 교체 선수처럼 그 밑에 등급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예시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금화시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회사들은 이걸 좀 황금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기초로 이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한 기초 자산을 토대로 어떤 금융 상품을 만들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저기 판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오게 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금융 상품도 같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도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도 주가는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우상해야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때 제가 얘기도 드렸지만 금리 인상은 시기에 차이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물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좀 더 특별하고 최상위 기업들만 투자를 해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중심에는 저평가 성장주, 소확주가 있다는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확주 같은 경우는 하방 지지선이 좀 명확하고 흔들림이 덜하고 주가 지수가 돌아설 때 빠르게 같이 돌아선다. 이 얘기를 좀 같이 드리면서 올바른 투자를 하는 거는 결국 실적, 그걸 보면서 좋은 기업들 찾는 거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강에서도 언급드렸던 메시지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회사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골라야 내 소중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소확주에다가 앞에 좀 부사, 수식으로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기업에만 투자하는 소확주입니다. 그러면 최상위 기업이라는 건 어떻게 찾아내고 발견을 해야 되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2021년 기준으로 2,356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나요? 1강, 2강,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강조드리는 조건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이 기준에 부합하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20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20년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21년에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을 유전했던 기업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분기나 반기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즌이 되면 저는 모든 상장회사를 다 실적 분석을 합니다. 2,356개 회사 중에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보여지고 있는 기업들은 몇 개나 되는지 제가 분기나 반기 토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거 데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20년 2분기 기준으로는 150여 개 회사가 있었고요. 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118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분기 때는 63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2,356개 회사 중에서 10%가 안 된다는 겁니다. 10%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결국 역으로 얘기 드리자면 90% 되는 기업들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1차적으로 한 5%에서 7% 정도 되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시사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연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 기업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화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만 실적을 토대로 받더라면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 그리고 현금화를 일정 좀 챙긴다든지 이런 전략들이 가능했을 텐데 어떤 증권사 리포트나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투자를 하셨다면 좀 힘든 구간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21년 3분기 때는 왜 갑자기 기업 수가 많아졌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업 수, 이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수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모수를 좀 넓히기 위해서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까지 좀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긴 했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100개 내외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략 전체 상장사 중에 5%밖에 안 된다는 저희 통계적인 데이터를 이곳 그로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같은 방식대로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업종과 섹터는 바로 소비재 쪽입니다. 우리 생활,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고 저희가 그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간단해서 이해하기 매우 쉽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반도체나 어려운 용어들이 난무하는 화학, 철강 이런 쪽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선 불편함이 없고 편한 소비재 기업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소비재 기업을 또 코멘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내용을 좀 이어서 드리자면 이 제품을 전방업체에 맡긴다거나 판다거나 또는 산업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 기업들이 솔직히 자체적인 성장 동력으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온라인 몰이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다가 물건을 직접 팔으면서 바로바로 성과도 알 수 있고 자사의 제품에 어떤 좋아 보이는 제품만 있다면 언제든지 스스로 자사 제품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소비재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가장 처음으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2분기 실적 분석한 모든 자료 중에서 잘 갔던 기업과 그리고 3분기 잘 갔던 소비재 기업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분기 실적을 분석했을 때 거기에 해당됐던 하나의 기업이고요. 그 기업의 이름은 파마 리서치라는 기업입니다. 파마 리서치라는 기업은 재생 연골 쪽에 기술력이 원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걸 통해서 미용 그리고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실적을 보면 우선 성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좋았고요.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논거는 반기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즌 그 월의 시가로 논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만 4,900원에서 2021년 8월 10만 1,700원까지 상승을 했고 주가는 약 8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2분기 실적 시즌에 또 제가 좀 발굴을 했던 소비재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 로조라는 기업입니다.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기업이고 글로벌 대형 회사들의 제품을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OEM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자사의 제품도 가지고 있지만 외부의 제품을 받아와서 OEM까지 같이 하고 있는 실력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회사를 매출을 이끄는 원투펀치가 바로 자사 제품과 OEM 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기업도 2020년 2분기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했었고요. 2020년 7월 시가 기준으로 2만 2,586원에서 그리고 2021년 10월 3만 2,890원까지 주가는 4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파마 리서치보다는 주가의 상승률이 덜하긴 했었지만 이 기업은 아직까지도 성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기업이고요. 인터로조가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부가 같이 제품이 하이드로겔 렌즈를 만들었고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팔 때 영업이익률이 10%라고 하면 10원 정도 남겼지만 만약에 20% 더 고가의 제품을 팔았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효과고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로조라는 기업의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주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0년 3분기 때 또 소비재 주요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크리스 FNC라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터져서 야외, 대외 활동들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인 골프가 굉장히 광풍이 일었고 골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한 낙수를 많이 받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골프복 의류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이고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서 매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0년 11월은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해당 월의 시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2만 3,650원에서 2021년 11월 5만 900원까지 상승을 했고 주가는 무려 115%, 11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3분기, 2020년 3분기 때 실적이 발표된 기업 중에서 푸드나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회사는 닭가슴살을 만들어서 자체적인 사이트나 외부의 어떤 쇼핑몰에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사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이용하는 회원층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았고 실적도 많이 이뤄냈습니다. 다만 푸드나무라는 기업은 좀 아쉬운 부분은 매출액이라는 외형 성장은 굉장히 많이 이뤄냈지만 어떤 치열한 경쟁 환경에 있어서 수익성이 소폭 아쉬웠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의 주가는 2만 2천 원을 꾸준히 행보를 하다가 이 두 달 동안의 엄청난 주가가 급상승을 했었고 무려 15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실적보다는 어떤 재료 테마 이슈가 같이 엮이면서 올라간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강 때 얘기 드렸던 NHN 한국사이버 결제 해당 기업도 실적도 좋았지만 재료와 테마가 같이 엮이면서 주가 상승률이 다른 기업 대비 많이 컸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기업의 실적을 보면 산업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위에 있던 개수가 분명 있습니다. 어떤 얘기이냐면요. 모든 기업의 실적을 분석을 해봤을 때 반도체 디스플레에 속하는 기업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5%, 10%, 5%씩 성장하는 기업들이 해당되는 업종의 기업 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던 건 사실 소비재 기업들입니다. 근데 소비재들은 각각의 카테고리가 좀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좀 하나로 묶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놨었고 그리고 3분기에도 그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물론 기업 수는 2개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과 IT,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관련된 유관, IT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저희는 모든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면서 업종까지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뜻은 앞으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업종의 기업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반증의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ETF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코덱스 삼성자산으로서 만드는 ETF고요. 거기에 이제 반도체만 들어가 있는 ETF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00원 똑같은 기간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게 이제 2020년 2분기와 3분기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이 YOY 전년동기 대비해서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코덱스 반도체는 똑같은 기간 동안에 25,533원에서 2021년 4월 4만 400원까지 이 ETF의 주가는 5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동일 기간을 비교했을 때 코스피는 좀 어떤 흐름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시카 기준으로 2,129포인트 정도 됐었고요. 2021년 4월에 3,266.23포인트까지 상승했었고 상승률은 코덱스 반도체와 비슷한 53.43%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사실 성급한 일반화에 올 수도 있겠지만 코덱스 반도체, 이 증시를 이끌었던 거는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8년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2021년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분위기와 무드가 좋았다라고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덱스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종목이 되고 어느 종목이 있고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SK하이닉스 21.72%고요. 두 번째로는 DBI텍입니다. 그리고 LG그룹에서 분사해서 사명을 바꾼 원래 실리콘웍스라는 기업명을 가졌던데 LX세미콘이라는 기업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그 비중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얘기 드렸던 심택, 반도체 기판 쪽에 실적을 잘 보이고 있는 심택이라는 기억이 있었고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주성 엔진이랑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한미 반도체 등 비메모리 쪽에도 포함되는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포함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해보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도 물론 잘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스마트폰, 휴대폰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순수한 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제외가 된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SK하이닉스라는 대형주와 그리고 DB하이텍과 해성DS라는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대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동일 기간을 비교했을 때 아까 코덱스와 코스피 상승률은 약 50%대였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 86,800원에서 15만 5,500원까지 2021년 3월 날 고가를 찍었습니다. 주가에 대한 상승률은 약 73.4% 정도 되고요.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관련 이 비슷한 산업군에 있는 다른 소확주 기업들은 어땠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영업이익부터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는 처음으로 반도체가 디스플레이가 좋아질 거라고 확인을 했었고요.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은 여기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45% 정도 분기별로 꾸준히 45%씩 성장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가 상승률은 70%, 분기 평균 성장률은 45%였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DB 하이텍 기업입니다. 이따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 중소형주의 주가 흐름은 이미 1차적인 고가였던 이 당시에도 245.6%나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 동일기간 비교했을 때 2만 1,500원에서 동일기간 비교했을 때 7만 4,30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고 무려 1차적으로 245%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기업은 주가가 다시 한 번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42.63포인트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까지 비교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점에서부터 고가까지 비교를 해보자면 약 3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겁니다. 영업이익 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SK하이닉스보다 DB하이텍 영업이익 상승 추이가 훨씬 좋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2분기 실적부터 하락하는 그림을 그리다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분기 평균 성장률이 45%. SK하이닉스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DB하이텍이 더 높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중소형주 중에서 한 개의 기업을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성DS라는 기업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다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1차적으로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20년 7월 15,100원에서 2021년 2월까지 4만 85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1차 상승률은 170%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 번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종적으로 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을 비교했을 때 약 3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DB하이텍이나 해성DS는 1차적으로 상승하고 2차 상승이 있었습니다. DB하이텍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도 마찬가지로 1차 상승하고 여기에 고점을 다시 뚫는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SK하닉스는 어땠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쭉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때는 이제 DRAM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슈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안 좋았었고요. 이때 주가를 다시 불러일으킨 건 바로 인텔의 랜드플래시 사업 부분의 인수가 승인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들을 그려졌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과연 좀 실적, 좀 더 구체적으로 영업이익 실적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잠정 실적 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안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거의 30% 해송지에 쓰는 26%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2018년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20조 8천억 원입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때 매출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18년과 2021년 매출액을 비교했으면 별 차이는 없었지만 영업이익의 큰 차이를 보였다는 건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있었던 1차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거에 대한 디랜 가격의 진폭이 훨씬 더 높았었고요. 2021년은 그것보다 덜했기 때문에 똑같은 매출액을 거두더라도 수익성은 안 좋았다. 결국에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의 등락폭이 굉장히 리스크로 상존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는 이 6자리 숫자만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DBI테크 해성DS는 물론 역성장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2018년에. 아무래도 2018년이 굉장히 반도체 산업에는 큰 변화기였는데요. 그때 얘기 들었던 FPCB, 구부러진 연성 회로기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좀 실적이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2019년부터 두 기업 모두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의 25%에서 30% 같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 실적들을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실적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 대한 컨센서스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나오는 컨센서스들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많이 잔뜩빈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2023년이 되더라도 2018년 찍었던 20조 8천억 수준에 대해서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반도체 가격이라는 거죠. 아까 주가 흐름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못하고 15만 원 찍고 내려온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드램 가격이 진폭이 있고 하락이 있는 과정에서 주가는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기업들은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중소형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분명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DBI텍은 미래 성장률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34%씩 성장하고 있고요. 해성DS는 27%씩 성장을 하고 있고 조금 전 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비교했을 때 동일기간 비슷하게 한다고 했을 때 SK하이닉스는 70% 정도 상승을 한 거였고요. 중소형주는 거의 3배, 거의 4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를 좀 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3.5%입니다. S전자죠. 그리고 이 주황색이 SK하이닉스 30.1%고요. 이 회색 계열의 색깔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3개의 회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구조고요. 아무래도 반조체 산업이라는 게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을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가점 구조의 형태도 결국에는 앞으로도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 조심스러운 추정이고요. 낸드 쪽도 같이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낸드 쪽은 삼성전자가 역시 1등입니다. 32.9%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키옥시아라는 기업입니다. 19.5%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1.6%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인텔에 낸드 사업부 인수를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20% 정도가 되고요. 이 3개 기업만 하더라도 70% 넘는 또 과점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낸드도 굉장히 고단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등도 올라가려고 할 거고요. 기술력을 가지고. 하지만 후발 주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을 놓고 본다고 얘기를 드리자면 중소형주 회사들의 주가 추이가 좋았다라는 것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DBI텍의 주가 상승률 요인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효율성이 높은 12인치에 집중화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8인치 쪽은 어떻게 보면 사양되는 분야로 치부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DBI텍의 갑자기 주가나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비메모리 쪽 반도체 쪽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비메모리 쪽 반도체 쪽에서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백이 들어가는 것들은 12인치가 아니라 바로 8인치 파운드리가 필요한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비메모리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쪽은 펜리스 회사들이 설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 품종 소량 생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원하는 것도 분명히 많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12인치 쪽에 집중화되면서 공장이나 장비들이 다 12인치에 맞춰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8인치 쪽에 대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장 증서를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8인치에 대한 파운드리는 노트북이나 그리고 태블릿 PC나 이런 쪽에 12인치를 쓸 수가 없는 게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8인치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나 5G 스마트폰, 자율중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또한 이 8인치 쪽에 좀 더 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DBI텍이라는 회사가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포인트를 얘기 드리자면 경쟁사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8인치에 대한 사업을 버리고 12인치로 넘어갔던 회사들로 인해서 경쟁 회사가 사라졌다는 거 결국에 독점 효과를 누렸다는 게 앞으로도 누릴 거라는 거 그게 결국 DBI텍의 주가가 SK하니스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이유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DBI텍,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여기 제품을 보시면 1,000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최대 가격 기준으로 5.5배 정도 더 비싸진 거죠. 이 뜻은 제품을 하나를 팔 때 5,500원을 판매하는 거나 1,000원대에 판매하는 건 분명 5.5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익성이 똑같다는 전제 하에 판가가 높아짐으로써 매출과 수익성이 좋아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 판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DBI텍의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사업의 내용에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얘기 드리자면 공장의 가동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장 시설이 유유, 놀고 있는 공장 시설이 없는 거고 거의 100%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호는 이제 음성 지역 말하고요, 부천. 이 지역에 두 개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장을 증설할 수 없다. 장비라 8인치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 회사를 좀 더 주가를 더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해성 DS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포인트는 고부가 같이 제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장이라는 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두 프레임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 당연히 안전 재고를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전 재고를 50% 쌓아놨다고 했을 때 70이나 80%까지 안전 재고를 쌓아놓을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재고를 쌓아놓기 때문에 이런 제품의 수요가 높아져서 해성 DS라는 기업의 수익성과 매출액이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게 비메모리 쪽 관련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패키지 기판 수요 호조가 되고 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심텍을 발견해서 코리아소키트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기업들을 발굴했듯이 패키지 기판이 좋아진다고 파악했으니까 당연히 해성 DS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두 개 기업은 사실 아까 얘기 드렸던 2020년 2분기 그리고 2020년 3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5%, 10%, 5%씩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 산업이 좋아질 거라는 판단을 하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싸게 사서 결국 목표 주가 아니면 적정 주가까지 파는 전략들을 해야만이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는 점 또 소확주를 통해서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인상이 됐다가 지금 안정된 상태인데 제품의 가격 또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결국 원재료 값은 높아졌지만 관련 제품의 판가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수익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를 3번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장 증설이라는 건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거고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올해 하반기에 공장이 증설이 돼서 구조적인 성장기에 들어간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물론 대형주를 제가 배척하거나 밀어내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돈을 투여한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은 중소형주 쪽에 포트를 많이 담아두시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중소형주가 그냥 아무 이상한 기업들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과거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저희가 원하는 적정한 싼 가격에 왔을 때 사야 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해성DS의 똑같이 설비 수량과 생산량 공장 가동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 보고서를 가져와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설비 수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실적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공장의 가동률이 수요가 없어서 물량이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 쪽으로 계속적으로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쌀 때 미리 캐치해서 싸게 사야만이 자산 증시 가능하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리 가격이 인상된 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구리가 바로 이 항목이고요. 풍산이라는 회사에서 매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많이 올라간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값이 높아진다는 건 회사의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하지만 회사의 수익성 아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판가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판매 가격을. 그래서 수익성에서는 변함이 없고 견조하다. 이런 것들을 실적을 조금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 자체가 실적을 이런 부분까지 다 캐치할 수 있다. 실적에는 다양한 많은 데이터들이 녹여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보면 산업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G고요. 저는 4분기 때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5G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장을 좀 많이 이끌어왔던 섹터고 산업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요 통신사들 투자를 안 하면서 실적이 곤두박치를 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 기점이 바로 작년 3분기 이후의 실적부터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4분기가 2분기와 3분기 실적을 압도할 만큼 높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HFR은 더 좋습니다. 3분기부터 이미 실적 회복을 했고요. 이 실적 회복한 것보다 더 크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제서야 흑자 전환을 했지만 HFR은 26%나 QOQ 전분기 대비 비교해서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HFR 같은 경우는 일본 게 이제 후지쯔라는 회사와 굉장히 많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사업의 내용을 보일 때 수주 잔고 내용을 가져왔던 게 바로 이 HFR은 기업의 수주 잔고 내용을 가져왔고요. 아직도 매출로 인식할 돈들이 많이 쌓여있다라는 게 있었고 이번에 최근에 공시가 있었지만 한 300억 규모의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일본계 NEC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제휴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 대한 장악력과 영향력을 넓혀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5G 쪽에 투자가 본격화된다는 이슈도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HFR을 통해서 5G 쪽 이제 관심을 가질 거라는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런 선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단 한 개의 기업의 실적을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같이 실적 체크한다고 했을 때 좋은 기업들, 1분기 실적만 확인된다고 하면 5G 쪽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CB 기판입니다. PCB 기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심텍을 처음으로 발굴했고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대적전자, 이스페타시스 이거 외에도 인터플렉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해성DS, 아까 얘기해드렸던 해성DS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을 보게 되면 딱 여기가 바로 기점이 되는 거라는 걸 확인을 가능하실 겁니다. 우선은 심텍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 바로 이 시점 영업이익이 2억이었던 코리아 서키트가 작년 3분기에 358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또 성장을 이뤄냈고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44억이었는데 261억까지 영업이익이 상승했고요. 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MLB 기판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세계 1억 기업이 교세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철수를 하면서 거의 시장의 지배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적이 성장을 했고 또 성장을 했습니다. 대덕전자랑 이스페타시스도 굉장한 성장률을 분기별로 보여주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는 이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기조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얘기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텍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라는 기업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웨이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 드렸던 스마트폰의 두뇌, AP를 많이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재로 인해서 많이 제약을 받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친미 기업인 대만의 기업, 바로 미디어텍에서 AP를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품을 만듦으로써 신텍은 실적이 많이 좋아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올해 곧 도래할 DDR5 쪽에도 엮여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호재가 굉장히 많고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조정이 오거나 가격대가 매력적으로 오게 된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CBG라는 건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도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이 투자를,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덕전자 쪽은 차량용 FCBG 쪽에 특화된 걸 하고 있고요. 이스페타 씨는 기존대로 MLB 쪽을 잘할 거고 이 MCB 쪽을 잘하는 건 신텍의 기업입니다. 이 고부가 가치 사업들에 대해서 제품 믹스를 통해서 회사가 매출액이 많이 좋아지게 된 거고요. 경제회사까지도 철수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그 이면에는 코로나라는 비대면 중심적인 트렌드 전환으로 인해서 많은 수혜가 있었다.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슈퍼리치의 투자 격언인데요. 저기 질문을 한 사람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워렌 버핏 당신의 투자 전략은 매우 심플하고 간단하네요. 그런데 왜 아무도 왜 네블이 아무도 당신의 투자 방법을 따라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부자 되는 걸. 결국에는 자산을 증시시킨 거에 대한 왕도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또 기업에 대한 분석을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저와 같이 좀 소학주 공부와 기업들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채널에 신대가 친구 추가해 주시거나 샵 3772로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내일 3월 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신대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 강연을 진행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